이진이 나르 오기가 되다 이진이 나르 오기가 되다 이진이 나르 오기가 되다 이진은 마음씨 근성고집이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뒤에 니 나르를 붙이면 이 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나르는 이 되다라는 동사입니다. 오기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주장이나 행동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드러운 해석으로는 고집을 피우다 오기를 세우다 라고 하는 편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진이 나르 오기가 되다 이진이 나르 오기가 되다 이진이 나르 오기가 되다 이 방송은 고집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고집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